오늘 마감 시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코스피, 코스닥,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. 한국거래소 현장 연결해보죠. 김준호 기자. 네, 한국거래소입니다. 오전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매도세의 전거래보다 0.72% 내린 2,502.11로 하락 마감했습니다.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1,753억 원, 721억 원을 각각 순매도해 하락장을 주도했으며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한 개인이 1,92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.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업, 전기전자업, 통신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했고 섬유의복업, 화학업, 운수장비업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.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2.19% 내린 241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네이버와 현대차, 현대모비스 등과 함께 올랐습니다. 반면 SK하이닉스, 포스코, KB금융 등은 내렸습니다. 그렇군요. 김 기자 코스닥 상황은 어땠습니까? 동반 하락 마감했다고요? 네, 오전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도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매도세의 전거래보다 0.78% 내린 873.09로 하락 마감했습니다. 개인과 외국인이 254억 원과 741억 원을 각각 순매도해 하락장을 주도했으며 기관은 1,11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. 업종별로는 유통업, 반도체업, IT부품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했고 음식료, 담배업, 섬유, 의료업, 출판, 매체, 복제업 등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. 대장주 셀트리온은 전거래보다 2.5% 내린 28만 600원에 마감했습니다. 실라젠, CJENM, 휴젤 등은 상승 마감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, 메디톡스, 티슈진 등은 내렸습니다. 한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보다 0.39% 오른 1070.10원을 기록했습니다. 지금까지 아시아경제TV 김준호입니다.